5. 방은희가 단기간에 결혼하고 이혼을 선택한 이유를 고백했다. 5. 방은희가 아들의 군입대 후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고민으로 방문했다. 이날 방송에서 방은희는 내리막일 때 결정한 게 결혼이었고 오르막일 때 결정한 게 이혼이었다며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언급했고 자신의 사주가 외로움과 고독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했다. 5년 박사는 우리가 보통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외로움을 많이 덮고 간다며 방은희는 인문 어떠셨나 결혼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외로움은 없으셨나라고 물었고 방은희는 저는 결혼해서 더 외로웠다고 답했다. 그는 처음에 촬영으로 아프리카 나와서 물도 제대로 없이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안나 푸르나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촬영을 걸으면서 했다며 그때 느꼈던 게 무언가 다른 변화가 생기면 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시건방진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. 이어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해볼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다라며 그래서 진짜 눈 떠보니까 결혼했더라 처음 그랬고 두 번째는 한 달 만에 라고 말했다. 그의 말에 박나래는 두 번째 결혼하실 때는 그래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셨나라고 물었고 방은희는 그때도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. 방은희는 사랑 없이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다. 아들한테 아빠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다라고 말했다. 오은영 박사는 33일과 30일 대략 한 달이다. 방은희 씨한테 한 달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고 방은희는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. 그는 이어 그냥 결혼하면 안 외롭고 열심히 살면 되지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며 두 번째 이혼을 결심한 게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외롭더라. 밥을 먹는 게 혼자 먹는 것보다 외로울 정도였다. 아들한테 물어봤다. 엄마가 이혼한다면 내가 힘들겠지 했더니 엄마 나 때문에 그러지 말하더라고 외로운 게 싫어서 이혼했다고 고백했다. 방은희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으며 쓰라의 일남을 두고 있다. 오사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누즈.co.kr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, 영상, 기사,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제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 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. gt rt bump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